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빠르게 한 번 보도록 하죠 셧도 안받습니까?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다면은 18% 좋습니다 15%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얼굴 좋아 보인다 퍼센트 게이지가 너무 더 낫긴 하네 어 괜찮네 괜찮네 다 에디 갈증 우주리네 아 잠깐 뭐가 왜 이렇게 간결해 보이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0.8인분 밖에 안되면 1인분 될 것 같은데 넘을 것 같은데 수공이 되게 낫긴 낫다 공포가 없어서 그래 에디셔널이 없어서 아 격선대 안된다고 에디가 너무 다 무기료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스타버스 안되어 있는 것도 좀 있고 내 생각으로는 보조 무기료 문제지 무기료 에디하고 스타버스 다 안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크지 않을까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하면은 끝을 그어 봤습니다 다시 작하는 거보단 새로 사는 게 더 좋지 그리고 뭐야 유잠 있을 때 유잠 좀 이용해주면 좋죠 근데 1.5조 쓰긴 다 애매하긴 해 다 15포 이상은 더 안되어 있네 벨트 17성 17성 아 근데 다 1.5졸이라서 좀 아쉽게나는 솔직히 말해서 17성? 다 달고? 어 그렇습니다 뭐 여유되면 나중에 도미도 안 사주고 여기에 유니크까지만 올라가면은 보통 1인분 이상하죠 포스도 워낙 높아가지고 유니온도 있고 그리고 무기 외에 에디가 없는 게 제일 좀 큰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 윗잠도 좀 아 아깝긴 하네요 많이 아 일단 의혹이 있으니까 응 아 무기를 오면서 또 음.. 그럴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은 일단은 별하고 유점 있을 때 유점하는 게 제일 좋지요. 심벌 비용 빠듯하네. 무기를 사와서 그래. 무기 에디도 돌려야 되고 나 어떻게 하냐? 사는 게 낫긴 한데 보조 무기 엠블렘에 에디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큐브라는 것이 일단은 나머지 이제 17성하고 이제 잠재 같은 거 좀 수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생각이 됩니다. 네네.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아 나머지 그러세요. 뭐 유점과 큐브세요? 저는 뭐 누나이 말하지만은 에디 두 줄 중에 추업 중인데 요정돈 괜찮았지. 망토는 1.5줄이면은 나쁘지 않아요. 망토 워낙 비싸니까. 아 물론 제일 좋은 옵션 공공공이요. 그게 제일 좋은 옵션이. 아 그렇습니다. 어 대리템셋 같은 관련은 방송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포스 올릴 때 올리는 게 좋긴 하지. 포스만큼 수공 많이 올려주는 게 없으니까. 그죠. 포스가 짱이지.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. 열심히 계속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죠. 이것도 어. onset. Pang. Command. 갯. states 제대로ometers. ssä Doo. social. 살Ü Normal. rapidement. 는. must. cycles. getic. suitcase.